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 11장 아, 5월달이 이렇게 빵빵 지나가네요 11장, 오늘은 깁니다 7절부터 19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묵상하며 정말 깊은 고뇌에도 좀 빠져보고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회개한 우리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리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가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는 자는 들을지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되 비육한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니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와우 굉장히 길죠 지금 예수님이 저희가 누구예요 존 더 베프티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정말 침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사야 엘리사 엘리사가 우리에게 온 것이야 thumbs up 그죠 그 엘리사가 정말 thumbs up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칭찬을 하는데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실크죠 실크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어느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가 아니라 it was a combination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왕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엘리사를 보려면 사막에 나왔지 그래서 봤잖아 존 더 베프티스트야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천사들과 대화하다가 천사들이 주님 저 오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저 친구는 저 자매는 어떤 자매예요 했을 때 아이고 말 말아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메신저다 내가 보내려냐 선지자를 보내려냐 옳다 이러노니 그러면서 여기서 보내음을 받았다 메신저라는 것은 그 원어로 히브리 말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걔야 내가 보낸 천사지 그렇죠 내가 보낸 천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 10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겠어요 기록된 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 사자라는 게 메신저 사자가 메신저인데 그게 메신저가 원어로는 천사라는 소리 내가 천사를 보냈다 내가 예언자 프로핏 옐리사를 보냈다 와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천사들과 대화할 때 아이고 오목사야 내가 사랑하는 천사지 내가 그 백성들에게 어떤 그 거지같은 백성들 왜 이 백성들은 도대체 내가 피리를 불어주면 춤도 안 추고 뭐 제대들은 내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요한을 보냈더니 요한은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산다고 귀신이라고 그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하고 나는 와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 새일의 친구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그러니까 도대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죠 피리를 불어서 춤을 안 추고 애곡하여도 슬프지도 않고 이런 쌍막한 세대의 내가 나의 천사로 보낸 우리는요 정말 제가 한 번은 제 친척 나이가 지긋한 우리 고모님 인천에 고모님이 계신데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고모님 때 방문했어 그래서 어머니 어쩌고저쩌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장노님이니까 장노 목사들만 2,30명 가는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방문 중에 이제 아마 예수님 다 가짜죠 예수님 upper room 이런 거는 투어리스트를 위해서 그냥 셋업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모아놓고 예수가 여기서 뭐 뭐야 로드 서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빵을 빵 자기 포도주를 하고 빵을 띄고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당연히 진짜 포도주를 쓴 거예요 포도주를 하고 빵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 장노님도 앉혀놓고 투어 가이드가 이렇게 땅을 듣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쫙 돌렸는데 글쎄 우리 목사만 진짜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 장노들은 그냥 다 진짜 포도주 마시는데 우리 목사는 착 포도주를 앞에 탁 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흔히 안 마셨대 포도주 안 마시는 우리 목사가 진짜 아니었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마신 포도주를 그것도 교회에서 자기네 교단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마시는 건 그렇죠 그 자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마셔야죠 그걸 안 마시는 게 바리세인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는 정말 바리세인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가 참으로 진짜 목사더라 아이고 네 그렇게 바리세인적인 것이 영적인 거라고 존경받는 세대 아 그런 세대 아 우리 예수님이 아 오 목사야 뭐 나랑 와인 마시면서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내는 종이지 내가 그렇게 와인을 마시자고 그래도 안 마시는 목사도 있는데 아우 그 바리세인들 못 만나 짜증나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기의 트래디션과 자기 교단과 그래서 제가 지금 돌 맞을 생각 목숨 죽을 두드려 맞을 생각하고 쓴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는가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개독교가 된 프로세스를 영어로 먼저 쫙 써서 출판하려고 그래서 한국 신학교 우리 캄보디아 전세계 신학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복음주의자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는가 그 패턴을 책으로 써서 출판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부터 Public Prophetic Voice 가 되라 PPV Public Prophetic Voice 가 되라 그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선포되는 이러한 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